너 옆에 3명 있잖아 네 이거는 어 이어가 지민이랑 아 근데 그거 당연히 하고 이 곡에서 다 있어 웬야 하하 웬야 하하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아아 웬야 하하 웬야 하하 웬야 하하 웬야 하하 웬야 하하 张아 웬야 하하 웬야 하하 웬야 하하 입 이거 소리가 좋습니다. 어떻게 얘기 나왔냐면요. 그냥 옆에 우리 춤추는데 옆에 기타치에서 한 명이 있고요. 옆에 얘기하면. 그럴 바에는. 옆에서 치나? 난 어차피 있는데 거기다가. 오케이. 악기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네. 공간적으로는 다 어차피 앉으면 앉으면 되는 거라. 그래요? 아... 원래 원래 여기 좀. 종말 중복. 위기. 마태복.